하느님은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Significa 성령님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정말 이게 그 저에게 아는 중에서 이사를 왜 안가고 있기를 하고 지ats한 정말 변데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수님을 받잖아요. 그들은 일시의 풍선생님을 받았는데 어지만 그는 예수님을 받아서 그의 인사람 에이저 지금 저의 일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받는다. 당신은 그의 예수님을 받는 게구요. 아멘 아멘